해마다 우승 후보로 꼽히던 프로축구 전북현대가 올 시즌 초반부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최근 5경기를 치르면서 3패를 기록해 전북현대를 응원하는 팬들도 불만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이종환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전주에서 펼쳐진 전북현대와 포항전. 관람석 곳곳에 전북현대 축구단 대표와 감독 사퇴를 축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첫 골을 넣었지만 응원은 없었고 설상가상, 경기 내내 포항에 밀리다 역전 골까지 빼앗기자 팬들의 항의는 더욱 거세집니다. 급기야 대표이사가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했지만 성남 팬심은 온라인까지 뒤덮었습니다. 올 시즌 5경기를 치른 전북현대 성적은 1승 1무 3패. 아직 시즌 초반이지만 전북현대는 12개 팀 가운데 하위권인 파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문제는 우승 경쟁 상대인 울산현대가 5연승을 달리면서 간격이 더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선수 유명세와 비교하면 전술이 빈약하고 상대팀 전술 변화에 대처 능력도 떨어지는 탓에 잇따라 역전패를 허용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전후반의 경기력이 일관적이지 않은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후반전 들어서 상대가 전술적으로 미세한 변화를 가져올 적에 이에 대한 대응 능력, 대처 능력이 부족한... 이번 주 일요일 지난 시즌 4위팀 인천과 6라운드 경기를 앞두고 있는 전북현대. 경기 내용은 물론 외적으로도 어수선한 현 상황을 극복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